자, 미적분 주요문항 해설 시작합니다. 우리 공통과목을 6개밖에 안 했는데 미적분은 4개 할 거예요. 왜요? 사전문항을 싹 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한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충분히 하는 이런 게 100%는 없지만 기본학습을 충실히 했을 때 맞을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자. 그런데 진짜 변별력 문항들의 변별력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세요. 27번 부탁하겠습니다. 정답률 40%.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접목할 게 하나 더 있어. 만약에 그 부분이 생략돼 있으면 정답률은 한 70%까지 올라가세요. 객관식이잖아. 3점인데 우리 출제진들은 사실은 애들의 정답률이 이 정도 내려갈 줄은 잘 모를 거야.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복잡해요. 28번은 4점이 맞고 훨씬 복잡한데 28번은 정답률이 59% 나오잖아. 이건 뭐야? 기출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기출 유형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좀 복잡해도 잘 맞추는데 뭔가 조금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들어가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내가 특정한 어떤 포인트에 대한 해석력을 좀 더 앞으로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야겠구나라고 교훈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갑니다. 함수는 심플하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B점 뭐 다 찾으면 되죠. 그죠? T 양수일 때 자, A점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Y는 A가 1보다 크니까 AX제곱 A가 2점에 있다 합시다. A가 여기 있어요. T, T, A의 T제곱이 되겠죠. 이제 접선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필요해. 그래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동원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B다. Y축과 만나는 점이 C다. 라고 돼 있죠. 그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테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A, B랑 A, C 있죠? 이 둘의 B야. 그러면 거리 공식으로 구할 생각이야? 거리가 아니잖아. 거리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아, 처음부터 거리의 비율은 다명으로 이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원리잖아요.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는 점의 좌표들을 X축으로, Y축으로 투영시켰을 때 그 비율이 똑같게 유지된다니까 수선발 내렸을 때 A프라임이라고 하고 수선발 내린 게 원점이지만 C프라임이라고 하면 A프라임 B와 A프라임 C프라임의 길이비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 가요, 여러분? A, B분의 A, C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선분의 길이로 직접 만들면 복잡해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수선발 내린 A프라임 A프라임에서 B로 가는 이 선분 길이랑 이것도 C프라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냥 원점 하겠습니다. 원점 A프라임 오 이 둘이 B겠지. 그러겠죠? 밑변비 됐네. 요거는 이미 A프라임 5는 A라는 점의 X좌표가 A프라임의 X좌표니까 A라는 점의 X좌표 T 분자는 T죠. 분모만 요 둘의 차 요걸 구해주면 되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 요렇게 찾아 냅시다. 이런 걸 이제 법선이라 부르는데 법선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접선의 수직인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Y는 공식을 외워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F프라임 T 분의 1 돼야 되죠. 왜냐하면 F프라임 T의 역수의 마이너스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얼마? Ft죠. 물론 여기다 뭐 집어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데리고 다닙시다. 자, X가 Y가 0일 때 알고 싶어요. Y가 0 0 대입하면 0은 F프라임 T 마이너스의 Ft 아이쿠 계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자 0이라 하자. 0 얘를 2항해. 그러면 2항에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넘겨. X 마이너스 T는 F프라임 T Ft 잖아요. X는 T 플러스 F프라임 T의 Ft야. T 양수죠. 지금 요 좌표가 요거잖아. 그치? 거기서 누굴 뺀다? 요점의 좌표가 T야. T T를 빼. 없애. 아까 요놈이네. 요거네요. 요거리가 F프라임 T Ft 야. 그럼 F프라임 T Ft는 지수함수. A의 X제곱의 도함수는 A의 X제곱의 LNA구요. 곱하기 A의 X제곱이니까 결국 T구나. A의 T LNA 또 A의 T제곱이라 A의 2T제곱의 LNA에요. 끝났죠? A의 2T제곱의 LNA다. 그쵸? 이것이 주어진 요 A, B와 A, B와 A, C의 비율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함수잖아. T에 대한 함수. 이것이 최대를 가진 위치가 나왔죠? 열린 고간에서 T양수로 열려있습니다. 최대가 있다는 것이 보장됐으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갖다 쓰면 돼. 최대일 때니까 T양수 열린 고간 최대 미분 가능한 함수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고간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것은 극대요. 극대. 극대고 미분 계수가 0이죠. 결과론적으로 위치가 나와버리면 어디서 최대값 구원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사실을 활용만 해. 라고 하면 그래. 우리 이쯤에서 함수의 이름도 없었는데 이걸 Ft라고 정의한 뒤에 F' F' 1이 0입니다. 를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필요조건으로 문제 해결을 그냥 하는 거죠. 미분 계수 구합니다. F' T는 이걸로 미분할 거예요. 한 번은 바꿔 써줄까? LN 1은 써주고 T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T 미분하기 좀 편하죠. 곧미분이 좀. 목습미분법 보단 편하니까 결국 F' T는 LNA 분을 그냥 남기고 앞에는 A의 마이너스 2T 제곱 뒤에는 미분해서 저거 2T에서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T 제곱 그대로 그 다음에 LNA가 한 번 더 나오죠. 자 그래서 F' 1은 어차피 얘가 0될 거 아니니까 그냥 놔두시고 1 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에 1 넣었죠. 그 다음에 LNA에 LNA에 순서대로 그냥 쓸까요? A의 마이너스 2제곱 LNA LNA A제곱 그냥 묶이는 양수야 양수 A제곱 A제곱 LNA 라고 쓸까요? 어차피 묶어냈다는 얘기고 1 마이너스 2LNA 또 0이구나 또 0이구나 그렇다 LNA는 2분의 1이에요 A는 무리수 2의 제곱근이 되겠네요 일단 문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중학교 때 어느 즈음에 여러분이 선분의 길이비 길이가 아니야 길이비 아니면 두 도형의 넓이비 어떤 특정한 기하적 양들의 비율은 그것의 공통요소들을 잘 포착해서 훨씬 더 단순한 것을 활용한다 여기서는 닮음이야 닮음 닮음을 이용한 거죠 닮음을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비 X자표의 B로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계산상의 포인트에요 이게 정답률을 한 20% 낮춘 거에요 진짜? 60% 정도 나오는 게 거의 정상인 문제에요 물론 27번인데 당황하기도 했겠지 3점인데 왜 이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경험이 처음이 아니야 작년 수능도 27번 어려웠어요 선택과목은 27번 26번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30번 29번보다 28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요 이건 매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특정 번호대에 대한 편견 선입견 가진 거 좋지 않습니다 3점인데도 까다로웠어요 28번 갑시다